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세 가지 방안을 요청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알려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면담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한 대표는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면담에서 한남동 라인으로 알려진 김 여사 측근 8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인사 조치를 건의했습니다. 박정훈 의원은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들 측근이 국정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 삼았으며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문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알려주면 조치를 하겠다며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박 의원은 대통령실의 문제 인식이 한 대표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인식의 차이가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. 그는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이번 면담은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평가됩니다.